보살은 눈치입니다. 균형이... 알기 쉽게... 눈치 겁나 좋아야 돼요. 눈치 더럽게 없는 보살들이 화평이 있는 곳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나는 옳은데 하는 거 가지고 더 망쳐나요. 작은 선에 집착해서 큰 악을 저지른 수가 있습니다. 균형 못 잡아서요. 알아듣기 쉽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을 눈치라고 제가 불렀어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좀 낯빛이 안 좋으면 눈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뭐가 있구나. 이 사람 마음이 상했네. 얘기하다가죠. 아 그런데도 어제 하고 화제를 바로 바꿔야죠. 그 자리에서. 말 나갈 때 바로 바꿀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눈치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간순간의 균형이에요. 우리 삶이란 게 균형이에요. 그 균형 많이 어기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많이 어기면 찜찜함이 커져요. 그런데 균형을 잘 잡으면 더 자명하고 덜 찜찜해지고 균형을 못 잡으면 덜 자명해지고 더 찜찜해지고 그쪽으로 향해 가고. 눈치바라밀이라고 하죠. 오늘 눈치바라밀. 눈치바라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눈치바라밀도 있고 꼼수바라밀도 있어서 자유자재가 돼야 실전보살도 아닐까요? 순간순간의 균형점이죠. 저희 보은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중용의 그림이 있어요. 예전에도 강의 때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그려서 이게 양심의 육바라밀의 인위의 지의 불변의 중이에요. 여기는 불변의 중. 형의상악의 중. 형의상의 중. 이건 불변입니다. 우리 참나의 세계의 중이에요. 에고의 세계의 중은요. 이겁니다. 에고의 세계는 이게 균형이에요. 오늘은 여기가 균형이에요. 내일은 여기가 균형이에요. 자꾸 움직여야 더 자명하니까. 오늘은 여기가 균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심점. 이게 딱 가운데 중자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더 제대로 중자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죠. 관역. 관역 생각하시면 관역에 적중했는가를 딱 보려면요. 지금 이겁니다. 여기가 관역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중자죠. 그래서 이 중자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보세요. 불변의 인위의 지의 기준이 지금 이 시공간 안에서의 상황에 딱 맞았는가예요. 상황에 자명했는가. 생각감정 오감에 자명했는가. 생각감정 오감에 오늘의 생각감정 오감에 자명한가. 오늘의 생각감정 오감에 자명한가. 매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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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순간. 이 균형을 계속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그러지면 균형이 안 잡히겠죠. 양심 놓치고 욕심 탐진치가 더 중심이 되면 저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 우주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거는요. 영원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영원히. 매순간 매순간 균형을 잡아요. 이게 도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그런 심오한 진리를 얘기해놓은 책이 중용입니다. 중용. 독도에 대한 변 грτη기조사라서 선물이예요. 증명, 생각도 Verdun의 렸을 받은 책입니다. AT H Umlaug은 책정으로 받은 책이 Crunch, Epis Apt. 모든 cockpit으로 1997 coralyczIX 원하는 terrorífic 하연사 escola Parabel고 Postaux Race 않습니다. 이 Keys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alk이 비 rat이 됩니다.